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요일단에 들어가서 암만에서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3시쯤 됐는데 밤 새벽 3시 인데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귀신 소린가. 깜짝 놀랐는데 오! 암만의 그 소리가 그냥 쿵! 차있어요. 나중에 알을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놀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종파가 있죠. 유대교가 있고 우리 보금지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모슬렘이 있고 네 종파가 아브라함 후손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종파의 특이한 전문을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다만은 기도! 기도가 달라요. 다른 종파들은 강권적으로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모슬렘의 경우는 하루 다섯 번 그리고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강권적으로 다섯 번씩 하루에 시간도 정해져 있고 엎드려 절하고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이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기도, 대화예요. 우리 기독교 보금주의 신앙에서는 이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하죠. 주부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간단한 전도방법의 사형리죠. 이것을 우리가 합실하게 믿고 믿음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건져주셨다. 사형리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아버지라는 말은 가장 친근한 사람. 제 다른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 아이들은 아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바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내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아버지. 다 같이 시작. 아바아버지. 아바아버지. 얼마나 가까워요. 기도하게 되면 아주 가까운 사회로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나만 못해요. 나만 못해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아요. 기도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우리가 기를 때 두 살 조금 덜 지나면 엄마 엄마 말 입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세 살 쯤 되면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잖아요. 네다 다섯 살 되면 말을 같이 나오잖아요. 이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녔어도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문제다 이거 말이죠. 자꾸 말을 연습해야 돼요.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대화다. 어떤 무슨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하고.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쁨. 영적인 호흡. 숨 쉬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내가에게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의 삶의 본질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호흡이 막히면 죽는 것 같이 내가 교회 다녀도 사실은 난 기도 없다. 기도의 삶이 없다. 그러면 고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밥 줘 하는 것처럼.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주세요. 청혼이에요. 교제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정시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높이 신령하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깊이 하라. 더 높이 하라. 더 신령하게 하라. 내 자신을 정합해보죠. 나 진짜 신앙이냐. 그러면 나 진짜 기도의 삶이 내 속에 있느냐. 여러분 대부분이 다 매일 새벽마다 저하고 같이 만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해피해요. 그렇지만 더 기도를 신령하게 깊게 높이 세워가야 한다. 기도는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실수와 잘못을 자백하고 자백하고. 이 자백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백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문제를 아려오고.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한 시간도 훌떡 지나갈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기도가 없었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뿐이지. 내면적인 기도가 없었다. 그래서 항상 마 자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고 때 묻은 거 있고. 제가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여기가 터졌는데. 얼굴이 화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 자신을 보면서 믿음의 거울로 나에게 실수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회귀하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고는 입으로 뱉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오면 하나님은 믿부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유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요.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아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기도 생활이 없었다. 기도가 나면 약했다. 바로 잡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새롭게 도전하면 좋겠지요. 예. 기도를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고 아 뭐 거룩하신 사람이 아무도요.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안수집사님이에요. 하참 기도하는데 비행기가 떴다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계속 올려만 가고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기도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빙빙 돌아가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하게 뭐가 찜찜해. 내가 왜 찜찜해.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의 체질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예. 도전합니다. 기도를 체질하여. 기도를 체질하여.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 기도 안 하면 어딘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 된 것이고 기도를 체질화 돼서 숙관해서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나 자신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웅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오고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야 맛있다. 어떤 할머니가 한 시간을 기도하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세요. 예. 기도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니까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으로 시간 허비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거잖아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9시이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죠. 이게 습관이야. 체질화 되었어. 거룩한 습관이었어. 그러니까 거지가 돈 달라고 하고 안전병이가 돈 달라고 하니까 나 세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 하나 걸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룩한 습관.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그렇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아픔이 있고 다 문제나 있고 다 질병이 있고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졸고 계시지만 이강원 장관님도 우리 집사님도 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응답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부자 두 개로 기도하라. 부자 두 개. 기억하세요? 네. 부정한 것을 주의 보혈로 지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자 두 개로 항상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라고 그러지만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부정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주의 보혈로 지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부여 보혈로 지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사생활 속에 항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옆에 나올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건 나 혼자 아는 비밀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무화과나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고.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능력받는 장소, 문제를 해결해 받는 장소. 이것이 있느냐 그 장소가 어디냐. 언제냐. 한 번은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기도실은 어디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도실은 어디입니까. 나는 기도생활은 비교적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실이 어디냐. 그 다음부터 지하심을 때려부셔 가지고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요. 우리 조카가 이사 갔어요. 좋아요 집에. 기도실이 어디냐. 내가 그랬더니 애님이에요. 아무데나 기도하면 되시는 것도 아래 있느냐.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어디냐 이거죠. 저는 이사하면서 미국에 와서 이사하면서 한 열 번쯤 이사했어요. 왔다 갔다 이사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 그 집에서는 거기서 기도했다. 그것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도전 드리고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과 장소 속에서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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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에게. 저는 제가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죠. 저는 일곱 가지를 기도해요. 일곱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어 갖기를 원해요. 첫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문대로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해도 좋아요. 제가 못 특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마지막에 신문대로 거두게 해 주신 것을 믿는다. 일곱 가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라요. 저는 아침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있잖아요. 나도 내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다위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위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정겸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요.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 일생이 다 판표된 것이 사무엘이요. 그런데 흠이 없었어. 흠이 없었어. 늙어갈수록 또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사무엘처럼 늙어갈수록 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바울같이 보공에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 가지고 주의 사명을 영원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설교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짓이 없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도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렇게 가자 이거죠. 아멘 하시면 좋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친배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걸어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요. 자동차 운전해서 기도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쫙 프레드리그로 가는데 기도가 뜨거웠어요. 오래전에 얘기해요. 자동차가 다 헌차인데 차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흥분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뭐 성천한 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차가 공중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말이죠. 제 말은 어디서나 운전하면서. 잠들 때도 잠이 안 오면 뒤척뒤척 하지 말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로 해요. 야곱처럼 베데레에서 베데레에서 들판에서 형한테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보면서 베데레 들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야곱의 돌베개가 내 배가가 야곱의 돌베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베데레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내 침성이 베데레 들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베데레가 베데레의 야곱의 돌베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은 영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건사하고 다니지 말아라. 기도하라. 기도하여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가정이 살고 기도하여 내 주변이 살고 기도하여 나라의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결국은 같은 마라톤에서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데 수백 명이 같이 뛰잖아요. 그런데 1등, 2등, 3등은 따로 나오잖아요.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내가 살고 세상을 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죠.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현정태 난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거의 매일 현정태 이름을 안 부르는 적이 없어요. 아멘. 2년 반 됐어요. 진짜 거짓말 없이. 이런 말 안 부르는 적이 없어요. 기적같이. 이장놈님은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김장놈님하고 같이 찾아갔어요. 나 그냥 죽을래니까 나 건드리지 마시오 이러더라고요. 유세야들. 나 지금 완전히 건강을 받았어. 의사가 완전히 치료됐다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진다. 기도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열릴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3장 14절에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이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이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면 아마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신앙에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건하게 세워줬어요. 하나님을 안하고 믿는 지식이 넘치는 자들로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또 중복 기도하시고 가정보금화를 위해서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을 내 친지들을 보금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제가 플로리다 쪽에 전도행을 갔다가 쭉 95 타고 올라오는데 잊지 못할 사건이라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군인들 30명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식당이 바글바글 해졌어요. 그런데요. 군인 하나가 앞에 티슈를 놓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 이렇게 쫙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니 다른 군인들도 그 앞에 지나가는 걸 조심스럽게 걸어가요. 이야 이 거룩한 모습을 제가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거룩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광주 보병학교 갔어요. 헉하게 훈련 받았는데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세 명 앉고 여기 세 명 앉고 여섯 명이 쭉 앉아서 밥을 했는데 3분에 다 먹어야 돼요. 3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잠깐 기도하면 반찬이 다 날아갈 때도 있어요. 나중에는 저를 봐주느라고 좀 남겨놓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거룩한 영역이 생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TV로 보셨겠지만 미국에 뭐뭐한 사람들은 다 모였잖아요. 이야 세다. 다 세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저 모임 속에 목사가 나왔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1분 2분이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안 느끼셨어요? 느껴야죠. 느꼈어요. 미국 고관들이 다 모인 자리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그런 때가 언제 오겠는지 안타까워요. 동성년이라 합법화 시켜. 마약을 아이들이 마음대로 먹게 하고 네가 남자인데 여자냐 마음대로 해라. 네가 여자인데 남자냐 마음대로 해. 이게 말이 돼요. 공공기도에서 기도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망측하게도 그런 공공기도에서 기도를 안 하지만 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목사를 찾아. 이게 문제라고 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통해야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목사를 찾는다 그래요. 그 말 어떤 기도의 모임에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비 케어플 조심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라가 바로 쓰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번성해졌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첫 개회 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30분을 기도했어요. 30분을. 국회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함께 하시고 제가 군대 들어갔어요. 쏘이 달고 전방에 들어갔는데 전 연병장에 군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말하기도 군목 기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목 기도 그 메가더 장군이나 미국 장군들이 다 크리스찬 들이기 때문에 이야 제가 놀라워 마음이 확 기쁨이 올라오는데 군목 기도 그러니까 군목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됐어요. 이야 이거로구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30분을 기도시켜 기도하고 군목 기도 군목이 기도하고 이래서 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북한은 뭡니까? 목사들 다 죽이고 교회 다 불사로 버리고 목사들 다 성도들 다 말살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중국이 점점 겉으로는 번성하는 것 같은데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신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5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한국 갔더니 중국에서 쫓겨나온 성교사들이 꽉 찼어요. 성교사들이 다 안내 쫓겄어요. 5년 전에 교회에다 불타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다 같이 시작.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중평이 망해요. 김시성이 망하는 거예요. 뚱보되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에다 불사로 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제 말이 심합니까? 6.25 전쟁으로 완전히 한국이 무너져서 망할 판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성도들이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산만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했어요. 갑자기 막 유엔군들이 달려왔잖아요. 이게 한국 역사의 중요한 기록입니다. 한강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 기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 청와대 뒷뜰에 삼각상에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개굴이 들이 울어서 뭐예요? 기도하는 소리가 개구리 소리 들렸다 개구리 소리처럼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친구 주아파 해갖고 나라가 혼란해지는 걸 보면서 야 왜 저럴까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기도회 에스도 기도운동에 가서 철회 기도하는데 밤 12시에 저를 기도해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밤 12시에서 1시 20분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거기는 매일 거의 매일 에스도 고등운동이었어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돼요. 기도로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책임을 안 하는 게 답답해요. 기도운동을 일으켜요. 아 거기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소리하고 앉았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정치인이래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나라 망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속에 성경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다.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미국은 지금 기도 시간인데 오늘 아침 7시 6시만 때에요. 동성녀 내가 좋다. 마약 먹어도 좋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입을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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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말이나 돼요. 동성녀 동성녀 믿어 줬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안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마귀 세력이 전체를 파괴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물리쳐 주십니다. 무리쳐 주십니다. 고라당이 일어나서 막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이 금성아지를 만들어서 막 대적하고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고라당의 물을 전부 다 땅속으로 장사지내게 하고 이게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선을 신앙을 뒤엎으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순간적으로 크게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저들을 뒤엎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18만 5천명의 아수르군다가 히스기아를 둘러싸고 항복하라 항복하라 할 때 항복문서를 보내왔어요. 그때 히스기아가 그 항복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왔더니 18만 5천명이 다같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 자녀를 말해? 송장 18만 5천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이야 히스기아 왕이 밤새 기도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진면에 버리셨어요. 니에미아 니에미아 2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이 나오죠. 니에미아는 아닥사스 왕 페르시아 톱 랭킹 2 대단한 직책이 있었어요. 항상 왕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정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고 망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아닥사스 왕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는데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니에미아가 깜짝 놀랬죠. 정신 빠딱 찼어요. 뭐가 기도 제목이 있느냐 왜 그래 묻는 거예요. 그때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니에미아가 잠시 다 같이 시작 여기 마요. 잠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잠시 기도하고 내 민족이 망하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를 바람에서 좀 다시 회복시키게 해달라.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급한 위기에서 아주 절대 절명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니에미아가 잠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잠시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감동해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우리 정국 대한민국이 절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금년에 미국에도 선거해 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한 달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예. 부정 부패 사기 협박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국 미국 우리 조국이고 우리 뿔이잖아요. 미국 우리가 살잖아요. 동성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도록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가 동성년의 자입니다. 아시죠.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가 동성년의 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형편이에요. 누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동성년에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동물도 식물도 전부 암놈 순놈이 다 있어. 암놈 순놈이 다 있고 남자 여자가 있어서 본성하게 했는데 그걸 다 깨버리면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동성년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뭐예요. 애를 낳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어. 똑똑한데 어리석어. 너무 똑똑해서 어리석어. 그래서 이기적이야. 생육하고 본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애를 안 낳으면 생육 본성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이거를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교회 목사들이 생육하고 본성하는 건 하나님의 근본적인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본성합니까. 애 나셔. 얘기를 해야죠. 애 낳아야 된다고. 목사들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나라를 살려야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맙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게 죽기도 하고 결국은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게 끝이 결국은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영원히 싸움 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도생활로 너는 내게 부르시지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시지 부르시지 너는 내게 부르시지 내가 응답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개개인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나라 민족에 문제가 있고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 가정을 내 집안을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려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도록 나한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질병을 거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거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직장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무엘은 구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기도하면 죽을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추구합니다 다 같이 복장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크리센터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로 세상을 살리자 시작 기도로 세상을 살리자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로 세상을 살리자 주님 내 입에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기도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하고 가슴에 손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오니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오 기도로 내가 살아서 기도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기도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기도로 내 집안을 살리게 하시고 기도로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기도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기도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 성도들을 강화 능력의 종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